이게 난 솔직히 그런 거 있어 무슨 뭐 뭐 인스타 이거 저기 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거지 첫번째 인스타그램에 있어요? 제가 인스타그램에 있어요? 아, 제 클래스는 인스타그램에 있어요 네 아이디가 있어요? Kelbee Tamlin 뭐? Kelbee Tamlin 발음이 세요 어디서? 서울 아프리카 서울 아프리카? 와우 야 야 야 You have boyfriend? You have boyfriend? You have boyfriend? 뭐냐면은 이게 형이 빨리 막 서둘러 입히려고 응 지금 이런 과정이 우리가 형이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일단 이게 인스타가 딱 그런 게 있네 이게 딱 보니까 이게 사진을 올리면 뭐 난 예전에 야, 저거 뭐 하러 해 그랬는데 확실히 그게 있네 뭐냐면은 그 사람을 그 취향을 알겠네 취향을 예를 들어서 뭐 나야 뭐 술도 하니까 아, 이 사람이 맥주과인지 아니면 소주과인지 안동 소주 인스타 하세요? 아니요 인스타 안 해요 어? 스마트폰인데 인스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? 네 악수 한 번 해요 그럼 앞으로 인스타 안 할 거예요? 네 저도 나도 고민 중이야 지금 나도 고민 중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좀 외로우시잖아요 일단은 해보다가 없애야겠네 그러면 그렇죠 아 이거 아니다 내가 피트해졌다 약간 내가 여기 이거에 맞춰서 내 인생이 돌아가는데 그래 아 이거에서 내 인생이 돌아간다고요? 그건 아닌데 오늘 또 강남역에서 또 여자 문익점을 보네 어 야 아 네 야 여자 문익점 엄청 좋아하네 가서 실 좀 뽑으세요 아 아 진짜 여기 뭐 하러 나오신 거예요? 저는 뭐 오늘 뭐 친구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지만 원래 소통을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아 저도 인간 주막 아니에요 아 아 아 아 아 남자친구분 있으시고 왜요? 저는 왜왜? 아니요 아니요 단순하게 뭐 어떤 스타일 좋아한다 저요? 지루하게 생긴 사람 지루하게 생긴 사람은 나무늘보인데 나무 약간 그런 사람 좋아해요 아 약간 좀 느릿느릿한 사람? 네네네네 아 조용하고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네 약간 좀 개미앓기 스타일 개미앓기 개미앓기 나무늘보로 해주세요 나무늘보 그래요 나무늘보 만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와 세미 형 반가워요 진짜로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? 안녕하세요 강남에 밥 먹으러 가요 어떤 밥이요? 삼겹살이요 삼겹살이요 네 저희 친구 맺었어요 너무 해피한 날이에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올리면 돼요 올려드릴게요 한번 올려줘봐요 그래서 제가 태그도 하면 같이 떠요 오 오 이거는 처음이다 오늘 아 진짜요? 이건 처음이에요 동영상 올리는 거는 어 안 찍혔어요 오 아 그럼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기 인스타 하세요? 예 그냥 그냥 이거 막 카스만 해요 예? 카스만 해요 카스만 맥주만 드신다고요? 아니요 카스들이 많아요 아 저 카스만 드신다고 그래가지고 카스들이 안 먹어요 맥주는 저 테라도 있거든요 예 맥주는 테라 카스만 지상력 예예 오오 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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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는 그러면 지금 팔로 벌면 되나요? 네네 어 손 떨려요 전 아 막 팔이 뜨지 그리고 여기로 다시 가면 되는 거죠? 네 하트로? 네 왜 이렇게 저기 핸드 쉐킹? 아 저 너무 좀 떨려가지고 아 왜 떨리세요? 저는 이런 거 처음 해봤거든요 네? 이런 거 처음 당해봐가지고 연예인이랑 아이 별말씀을요 왜 앞으로 저기 친구인데 아 진짜요? 저 기억해 주세요 아 그럼요 아 리멤버 미 예예 예예 노 프라블럼 아 사진 하나 찍을까요? 아 네 어플색 어플로 찍어주시면 돼요 어플 잘 됐다 잘 됐다 야 내가 오늘 저 개 소식하는 거거든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왜 일만 일리 와 너 강아지 내가 일만 해 줬는데 아픔아 보자 오케이 오 잘해 오케이 잘했어 아픔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 알아요 잘해요 응 이거 하나 찍어줘봐요 요거를 찍어줘봐요 보자 하나 둘 셋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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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뭐 지상률 개 소식 서비스 그분 얘기가 맞아 그러니까 요즘에 좀 단절돼서 많이 사는데 그러니까는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했지만 형님 어디 갈까요? 형님 어디 갈까요? 우리 뭐 저기 뭐 하나 뭐 때리러 가야지 이제 이야 이거 보기 진짜 힘들거든 이거 아아 시장님 시장문을 어디로 가고 시장문을 어? 아아 이산구 그냥 댕기는 거예요 네 으아차차 아아악!